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같은 거에 요즘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가상화폐들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리더들의 비트코인 전망, 세계 각국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디지털 화폐 전쟁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가상화폐가 무엇이고 앞으로 산업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미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았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다면 이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성장일기를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혹시 영상을 드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 가격 전망은 엇갈린다. IT 전문 매체 테크 크런치는 한 달의 가치가 10배치 증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거품 징후다. 이는 어느 누구도 이런 가상화폐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가치는 2000달러 수준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1만 달러 또는 그 이상에 달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덴마크 싹소 뱅크의 케이 벤 피턴슨 애널리스트는 최근 10년 안에 가상화폐 거래가 전체 외환 거래의 10%를 차지하고 가격은 개당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광풍을 17세기 네덜란드 튤립과 비교하곤 한다. 당시 네덜란드는 터키를 통해 튤립을 들여왔다. 귀족사에서 큰 인기를 끌자 투기 열풍이 불었다. 한 달 새 50배나 가격이 폭등하며 집 한 채 값에 육박했다가 순식간에 거품이 꺼졌다.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글로벌 금융사나 IT기업이 주도권을 지고 제도권 내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면 비트코인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되지 않더라도 거래소 보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가상화폐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는 점 역시 불편한 진실이다. 전세계 가상화폐 중 어느 것이 살아남을 것인지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표적인 화폐를 제외하면 신규 화폐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로 인정받거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발돋움할지 각국 정부가 외면하며 사라질지 알 수 없다. 면서 단 비트코인이 단순한 송금수단을 넘어 결제수단으로도 점점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한다.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거품이라고 본 것 같아요. 한 달에 가치가 10패씩 증가하는 것은 전연적인 거품 징후다.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또 덴마크 싹소 뱅크의 케이밴 피터슨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가격은 개당 10만 달러. 10만 달러면 1달러에 1,000원씩 잡으면 1억이죠. 1억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마치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버블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네덜란드에서 귀족 사이에서 튤립에 대한 열풍이 불었는데 그때 한 달 동안 가격이 50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의 치망적인 단점 중 하나가 그 화폐 자체는 굉장히 안전할지 몰라도 그걸 거래하는 거래소 자체가 굉장히 좀 보완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해킹이 몇 번 일어났죠 지금.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위협 요인이다. 그리고 또 이제 수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하는 가상화폐들이 수천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서 어떤 거에 살아남을지 뭐 그렇게 또 수천 개의 가상화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버블이 아닌지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게 전혀 이제 비합리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고 수천 개나 있다는 것도 참 버블의 하나의 시그널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각 국가에서는 그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각 국가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 일본. 일본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했다는 소식은 코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한 분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본 소식일 것이다. 현재 일본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소매전 및 항공, 각종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 비트코인 결제 방식을 하나 둘 도입하고 있다. 카드 결제도 선호하지 않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일본이 비트코인을 빠르게 도입한 것은 일본 금융 전문가들과 국가 정책 의사 결정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단지 변동선만 보고 일본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미래 전망과 가치를 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호주. 호주 역시 법정 화폐로 인정, 이중 과세를 폐지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호주 ABC 뉴스에서는 비트코인이 현재의 기하급수적 선장세를 유지한다면 10년 안에 달러와 같은 예비통화를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방송한 바 있다. 중국. 현재 중국은 규제의 아이콘이다. 비트코인이 오를만 하면 중국에서 규제에 관해 거론되어 달아오르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7년간 33조원의 비용을 투자해 항저우를 블록체인의 도시로 만들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 여러가지 종류의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끊임없이 규제하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세금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요즘 블록체인이 인기를 얻음에 따라 많은 미국 정부 부서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 연방단위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곧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국가의 비트코인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이죠. 비트코인 이런 거에 도입해 있어서 그래서 각종 결제 서비스 일본 같은 경우에 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기는 현금을 결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굉장히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자체가 국가 전략으로서 비트코인을 선두 투자로 올라서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선두 국가로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야심찬 국가적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같은 것을 법정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중 과세를 폐지하는 등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정적인 국가 중 하나인데 엄청난 규제를 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래에도 금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우리나라처럼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현재 금지된 상태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디서 규제했다고 하면 그냥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제가 심한데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에는 관심이 많아서 블록체인 기반의 도시를 만드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IT 업종에서 굉장히 최선두 국가고 글로벌 리더 국가죠.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세계적 기업들이 IT 다 기반이고 4차 산업에 있어서 최선두의 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과 법안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의 비트코인 전망 빅데이터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클리프 하이의 분석을 토대로 보면 그는 2018년 2월 말까지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1만 3척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장기적으로도 비트코인은 2020년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막스 카이저의 비트코인 주기 이론 막스 카이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2018년 1월까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주기로 10만 달러까지 갈 것으로 생각한다. 빌 게이츠 비트코인은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모델입니다. 실제 물리적인 화폐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일반 화폐보다 좋죠. 일반 화폐는 특히 금액이 커질수록 물리적으로도 옮기는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말하는 고객들은 인명으로 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이 밝혀져도 괜찮아요. 비트코인 기술 자체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부수적인 기능을 개발해 테러 활동이나 돈세탁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중앙은행의 부총재 올가스코로보가토바는 이제 러시아는 국가 디지털화 통화를 개발해야 할 때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고 있고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푸틴 역시 코인을 사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코인은 점점 더 널리 배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계산의 한 부분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중앙은행 대표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의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은 매우 합리적이고 전문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입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의 생각과 관계없이 떠오르는 암호화화폐의 인기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늘날에는 지불 방식을 비트코인으로 하는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많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델, 오버스타, 레딧, 리드주얼, 러즈, 페이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그러니 아직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지쳐지지 않게 서두르기 바란다. 토마스 프레이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학자 싱크탱크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구글이 뽑은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됐는데 그가 예측하는 미래산업 18가지 중 첫 번째가 암호화화된 화폐다. 그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사상 최초로 세계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레이는 전 세계 성인의 절반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바로 여기에 이 화폐의 잠재성이 숨어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저축이나 대출 같은 공식 금융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일종의 비공식 경제인 암호화폐가 새로운 단일 금융시장을 형성할 경우 암호화폐가 금융재산가에게 제공하는 사업기에는 무궁무진하다고 예측한다. 세계적인 리더 글로벌 리더들이 비트코인 혹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일단은 빛데이터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클리프하이의 경우에는 2018년 2월 말까지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1만 3천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크스 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 10만 달러면 1억이죠. 2018년 1월에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시작해서 1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빌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자체보다는 비트코인의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겠죠. 암호화폐 기술 이런 거. 이런 가상화폐 기술들이 사라지는 않을 것이고 계속 앞으로 더 확산돼서 쓸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트코인 기술 자체는 답이 될 수 있다.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부수적인 기능을 개발해 테러 활동이나 돈세탁과 관련계없이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푸틴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총재와 중앙은행의 대표랑 이야기를 했다면서 코인이 앞으로도 널리 확산될 것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이다. 중앙은행자의 의견이.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지금은 돌아가셨죠. 스티브 잡스 경우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으로 하는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많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지쳐지지 않게 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토마스 프레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이 세계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앞으로 미래산업 18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가상화폐가 앞으로 미래가 우리 생활이 점점 밀접해지고 하나의 우리 삶을 바꾸는 기술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 디지털 화폐 전쟁 비트코인의 전망과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서 성장일기를 검색하시거나 성장일기를 이제 검색하시거나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일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호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